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완성하기 위해서 제품 테이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번호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번호 필드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기본 키 클릭합니다. 재고 필드를 선택하셔서 기본적으로 1이 입력되도록 기본 값에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넘버 필드에 대해서는 A12-C345와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기 위해서요. 입력 마스크에 첫 번째 문자 하나잖아요. 그래서 L자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숫자 두 자리입니다. 00 입력하신 다음에 빼기 입력하시고 뒤에 숫자 세 자리 000 입력합니다. 문자 한 자리, 숫자 두 자리, 하이픈과 숫자 세 자리 순서 형태로 입력하도록 입력되도록 할 거. 테이블에 하이픈 빼기도 저장되도록 할 거. 그럼 세미콜론 하셔서요. 이 중간에 있는 하이픈도 저장하겠다라고 하시면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세미콜론 입력하신 다음에 데이터가 입력될 때 샵으로 입력 예비 문자를 표시할 거. 그럼 입력될 때 샵 기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품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 완성하는 세문항을 작성하셨다면 저장하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리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입니다. 품명 필드에 품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중복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인덱스에 오셔서요. 중복 가능을 선택합니다. 다음 점수 필드에 대해서 점수 필드를 선택하고요. 0보다 큰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10보다 크다 1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다 10이라고 입력하시고 작성을 다 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유효성 검사가 있어서 테스트 예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장한다는 걸 제가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눌렀네요. 이렇게 해서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한번 할게요. 두 가지 작업한 것 같은데 점수 필드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 0보다 큰 값 품명 필드에 대해서는 중복 가능. 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관계 설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를 클릭하신 다음 관리 테이블 필요하시고요. 제품 테이블 추가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관리 테이블의 번호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그럼 제품 테이블의 번호를 선택하셔서 관리 테이블의 번호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관계 편집에서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되도록 설정하세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번호 필드도 따라서 변경되도록 설정하세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선택하시고요. 삭제되면 관련 레코드가 모두 삭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선택하시고 만들기 누르십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요. 관계 창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DB 구축 DB 구축의 세 번째 문제에 제품 테이블에서 제품 테이블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 관리 인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조회 탭에 가셔서요. 콤보 상자 형태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 관리 테이블에 그럼 테이블 및 쿼리 선택하시고요. 행 온번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관리 테이블 선택하고 더블 클릭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관리 테이블에 관리인가 그 다음 품번을 더블 클릭합니다. 두 개의 필드를 추가하셨다면 현재 작업하는 창 쿼리 작성기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릅니다. 다음은 필드에는 관리 인 필드가 저장되도록 지금 가져오신 관리 테이블에 관리 인과 품번이 있는데 관리 인이 저장된다면 바운드 열이 첫 번째 열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가져온 열의 개수는 두 개니까 2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인 필드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열 너비를 0이라고 넣으시고 목록 너비가 2cm라면 2, 0, 2라고 넣으시고 목록 너비는 2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0을 넣는 이유는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지만 관리 인은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너비를 0을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시고 데이터 시트에 보기 하셔서요. 관리 인을 클릭하시면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고요.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품번이 표시가 되는 거네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현재 작업한 조회 속성 창 테이블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DB 구축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서요. 폼에서 재고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 그림처럼 나타나도록 기본 폼의 기본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속성 시트 표시해 놓으시고요. 폼 보기 상태에서 형식을 데이터 시트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레코드가 표시될 수 있도록 단일 폼으로 선택합니다. 다음 본문에 있는 모든 텍스 상자의 다음과 같이 속성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의 텍스 상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번호 그 다음 두 번째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재고 세 번째 넘버도 Shift 누른 상태에서 넘버 Shift 누른 상태에서 언바운드 되어 있는 두 개의 텍스 상자 총 다섯 개의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두께는 가는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 탭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가는 선 두께를 가는 선 하실 거고요. 특수 효과에 대해서 현재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목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테두리 스타일에 대해서 테두리 스타일은 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개의 텍스 상자를 선택하실 때는 첫 번째는 그냥 선택 두 번째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텍스 상자에 대한 속성 작업하셨고 세 번째 본문에 있는 TXT 총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합 옆에 언바운드 선택하시면 TXT 총합이라고 나오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텍스 TXT 총합 컨트롤에는 해당 번호에 재고 총합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테이블과 TXT 번호 컨트롤 그 다음 디썸 함수를 이용하여 구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고에 대한 총합을 표시하는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총합이네요. 는 디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디썸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어떤 필드에 대해서 학계를 구할 거냐면 재고 필드에 대해서 학계를 구할 거고요. 신표 테이블의 이름은 제품 테이블에 가서 가져와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번호가요. 같다 누구랑 TXT 번호랑 같다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TXT 넘버라고 되어 있는 본문에 선택하시고요.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기타 탭에 가셔서요.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는다면 탭 정지에서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하이 폼의 물품 폼에서 물품 폼에는 탐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하이 폼을 선택하시고요. 형식 탭에 가셔서 탐색 단추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일단 현재 작업한 재고 관리 폼을 저장 한번 해 보시고요. 폼 보기에 가셔서 작업한 내용과 제시된 그림과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컨트롤 폼에 컨트롤 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클릭하셔서 컨트롤 폼에 T품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품번 컨트롤에 대해서 담에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품번이 6으로 끝나는 레코드 데이터에 대해서 글꼴을 기울잉꼴로 지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폼 디자인 도구에 서식 탭에 가셔서 폼 디자인 도구에 서식 탭에 가셔서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이용하실 거고요. 문제에서 라이트 함수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죠. 그 다음 식을 이용해서 품번에서 오른쪽의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6하고 같습니까? 라는 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 그 다음 필드 이름은 품번에 가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6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문제에서 글꼴을 기울인 꼴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을 기울인 꼴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조건부 서식에 대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오른쪽 저장 한번 하시고 세 번째 문제까지 할까요? 닫기 선택하겠습니다. 세 번째 cmd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이벤트에 클릭했을 때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합니다. 점점점 작성기 누르시고요. 닫기를 클릭하면 컨트롤 폼이 반드시 저장되고 닫히도록 처리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2cmd 닫겠습니다. 클로즈 어떤 거를 닫으실 거냐면 폼을 닫겠습니다. 앱폼이라고 하시고요. 폼의 이름은요. 컨트롤 폼 현재 폼이니까 문제의 컨트롤 폼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컨트롤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반드시 저장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앱 세이브 예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저장되고 닫히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한 컨트롤 폼 저장하신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매출력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 개체의 보고서 재고 R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첫 번째 갈리인 그룹 머리끌 갈리인 머리끌 선택하시고요. 구역의 데이터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더라도 그 내용이 계속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 탭에 가셔서 현재 선택한 머리끌을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반복 실행 구역에서 예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본문에서 언바운드 되어 있는 두 번째 거 선택했더니 TXT 순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TXT 순번 컨트롤에는 그룹별로 일련번호가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 가셔서 숫자 1을 입력하시고 누적 합계에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일련번호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TXT 직책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의 데이터가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 형식에 가셔서요.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표시하지 않겠다, 숨기겠다, 중복 내용 숨기기에서 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린 그룹 바닥글 구역에 TXT 재고 합계,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재고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썸이라고 입력하되 재고 필드에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재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 가셔서요. 화면을 살짝 크게 해야 되겠네요. 페이지 바닥글에 가시면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 다음과 같이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현재 페이지, 콜론,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이렇게 표시하는 거네요.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하시고요. 표시할 텍스트는 큰 따옴표 문 꺼서 작성을 하십니다. 현재 페이지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n% 연산자 이용해서 현재 페이지를 구한 다음 n% 연산자 이용해서 페이지라고 텍스트 부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작성하셨던 내용 보고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현재 작성한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클릭하셔서 갈린 쭉 볼게요. 갈린 그룹 머리끌이 표시된다. 라고 되어 있어서 1페이지 그 다음 누적 합계 구해져요. 누적 번호가 순번이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직책은 중복된 내용 숨겨져 있고요. 그 다음 합계가 아래쪽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쭉 넘겼을 때요. 네 재고 총합 표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을 때 계속 갈린의 머리끌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반복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신 거고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재고할 창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의 두 번째 재고 관리 폼에서요. 재고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TXT 조회에 넘버를 입력하고 그 다음 CMD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실제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가 실행이 되는 거죠. CMD 조회를 선택하시고요. 이벤트 탭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합니다. 점점점 작성기 누르시고요. CMD 조회를 클릭했을 때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넘버를 포함하는 레코드가 조회되도록 할 것 필터와 필터 원 속성을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에서 미 입력하시고 필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는데요. 문제에서는 TXT 조회 넘버를 입력하고 넘버를 포함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된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넘버를 포함한다.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야 되겠고요. 넘버를 포함한다. 라이크 L, I, K, E 그 다음에 별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TXT 조회 그 다음 별표 넣으시고요. 큰 따옴표를 닫아주시는데 TXT 조회 입력된 값은 텍스니까 작은 따옴표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 TXT 조회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좀 구분이 필요하신데 우리 큰 따옴표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죠. 넘버 앞에서 열어놓으셨던 큰 따옴표 M% 앞에서 닫아주시고 M% 뒤쪽에 있는 별표에 대해서 큰 따옴표 열어주는 작업이 필요하십니다. 그 다음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현재 폼의 밑점 필터 원의 속성을 추력 값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한 내용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처리 기능 구현 입니다. 첫 번째 문제 커리를 작성 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갑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관리 테이블 추가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관리 테이블 번호 별 번호 필요하네요. 그 다음 점수 총합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점수도 필요 하고요. 총합 이니까 요약을 클릭해서 합계를 표시한 다음 점수 총합 이라고 좀 수정할까요? 점수 총합 이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번호별 점수 합계를 커리하는 번호별 점수 커리를 작성하시오. 관리 테이블 이용하셨고요. 번호별 필드는요. 번호 필드의 왼쪽 세 글자만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하겠다라고 하시면 left 함수를 이용하셔서 번호 필드에 가서 심표 왼쪽에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일단 작성하신 다음에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클릭하셔서 아 이거 번호별이라고 좀 수정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전체 레코드 31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습니다. 디자인 보기 가셔서 별명을 번호별 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되셨으면 현재 작업한 내용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확인해 보시고 네 그 다음 저장 한번 누르셔서요. 커리 이름을 번호별 점수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 문제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커리 디자인 가셔서 제품 테이블과 관리 테이블 더블 클릭하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인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품명이 필요합니다. 품명 그 다음 품번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체 네 직체 더블 클릭 가시고요. 이름을 매개의 변수로 입력받아서 그러면 이름은 관리인을 입력하세요. 그럼 조건에다가 매개의 변수니까 대가로 묶어서 관리인을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다른 부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윤종신 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입력했을 때 똑같이 추출이 되는가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전체 레코드 4개 맞습니다. 관리인 품명 품번 직체 맞고요. 되셨으면 저장 한번 누르셔서요. 커리 이름을 관리인 검색 이라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컨트롤폰 컨트롤폰 선택하신 다음 디자인 보기 갑니다. 그 다음 T갈레인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서 T갈레인 에 컨트롤 내용이 변경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세요. 그럼 이벤트에 가실 거고요. 변경하면 비포 업데이트 에다가 작성하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실 거니까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점 점 점 작성기 누릅니다. 미리 보기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먼저 표시하고 메시지 박스에 표시할 내용을 우선 기억할 변수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표시될 문구는 페널티를 부여 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표시되어 있는 예 아니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VB 예스 노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타이틀은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페널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널티 입력하시고요. 미리 보기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박스를 표시하고 예를 클릭하면 만약에요 A라는 변수 안에서요. VB 예스 노 중에서 예스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예를 클릭하면 점수를 다시 계산하여 처리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90 이상인 경우에만 점수의 1점을 감할 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예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점수가 크거나 같다 90보다 크거나 같다면 된 문제에서 점수는 페널티를 주니까 점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에만 점수의 마이너스 1점을 감할 것 2의 경우는 변경되지 않도록 처리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else tocmd 그냥 cancel 이벤트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if 구문 and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이벤트 프로시저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한 내용 저장하신 다음에 컨트롤 폼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종합 커리를 이용해서요. 매개 변수 입력 받아서 테이블을 생성하는 겁니다.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가셔서 커리의 종합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닫기 누르십니다. 갈리인을 가져오시고요. 번호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재고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넘버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갈리인을 매개 변수로 입력 받습니다. 갈리인의 조건에다가 갈리인을 입력하세요.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작성하실 내용은 종합 커리를 이용하여 갈리인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고 해당 갈리인의 재고 현황을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하라고 했으니까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의 이름을 생성한 테이블의 이름을 재고 현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재고 현황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테이블 이름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하고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북에 가셔서 갈리인을 입력하세요. 김다솜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김다솜 입력하시면 현재 갈리인 번호 재고 넘버 전체 데이터가 31개 맞죠? 제시된 그림에 31개 맞습니다. 네 맞으시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커리 이름을 재고 현황 생성 이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고 현황 생성 이라는 커리로 저장 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 재고 현황 생성을 더블클릭 한번 해볼까요? 수정 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렀더니 갈린을 입력하세요. 김다 솜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31개 행을 붙여 넣었습니다. 예 버튼 눌러서 재고 현황 테이블 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